꼼꼼, 꼼꼼, 꼼꼼추부 안녕하세요. 꼼꼼추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안녕, 친구들. 어서와 반가워. 혹시 방금 무서워서 쪼그라던 건 아니겠지? 흉아, 내 친구들은 겁쟁이가 아니야. 어몽이 또 심심한가 봐. 이상한 걸 잔뜩 챙겨와서 또 이러고 있어. 언제 철들까 걱정이야. 나 김꼼이. 어차피 시작된 거 즐기기로 했어. 친구들도 함께. 이슬이를 즐겨보자. 조기 김꼼집 와봐. 뒷다 무섭지? 흉아, 니가 더 무서워. 왜 웃고 지랄이야. 아주 소름이야. 야, 내가 이렇게 귀엽고 상큼 발랄하게 미소를 지었구만. 뭐래 넘겨. 허공 보면서 고개나 돌리지마. 귀신인 줄 알았잖아. 김꼼집, 방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? 몰라. 무서워, 흉아. 어떤 아주머니가 비명 지르는 소리 못 들은 거야. 그건 마치 어무미, 아무미랑 팜팜 붙을 때 나오는 소리 같던데. 야, 이 자식들아. 공포, 괴담 등을 댓글 달아줘.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서 두 친구에게 할로윈용 핑과 보타이를 보내줄게. 많이 참여해 줄 거지? 어무미, 그러는데 부끄러운 솜씨지만 정성만은 한가득이래. 어때? 우리 엄마가 만든 거 예쁘지? 화요일 밤 9시 마감 당첨 발표는 수요일 오전 중 커뮤니티로 남길게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. 꽁꽁 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